자 레플리케이션을 이제 끝내고 저희는 레플리카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셋의 등장, 쿠바드제스 1008 버전에는 좀 특별한 형태라고 좀 특별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디플로이먼트, 데몬셋, 레플리카셋, 스테이트풀셋 이 4가지의 API가 베타로 업데이트 됐고 1.9 버전에는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쿠바드제스의 모양이 사실 이 4가지 API 없이는 좀 불가능한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 현재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거 없으면 운영이 안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레플리카셋은 차세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초기 쿠바드제스에서는 이 레플리카셋과 디플로이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설치해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중인, 현장에 사용중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도 여러분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레플리카셋과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레플리카셋에 비교를 하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 레이블을 좀 유연하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레플리카셋은 그런 유연함을 제공을 한 겁니다 보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렐 베타와 릴리즈 알파 이 두 가지 레이블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레플리카셋은 두 가지 레이블을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아닌 레플리카셋을 사용해서 셀렉터를 정하는 건데 원래 셀렉터는 우리가 어땠어요? 레이블 그냥 이름 적고 레이블 키와 밸류를 적고 그냥 끝났는데 그래서 매치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은 썸 티어라고 해서 티어 안에 리스트를 선언해 놓고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레플리케이션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먼트 밑에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만들어지지 않고 레플리카 셋이 만들어지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레플리카 셋을 다루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제가 같이 실습해 드리진 않고요 레플리카 셋과 사실 거의 다른 점이 없고 여러분들이 도큐먼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쉽게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RS만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C 대신에 RS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레이블을 선택하는 방법만 좀 다르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큐먼트에서 직접 검색해서 참고하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엔진엑스 3개를 생성하는 RS 엔진엑스 레플리카 셋을 생성해라 그래서 이름이 이거인 것을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시고요 RS 엔진엑스 포드의 개수를 10개로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플리카 셋을 만들어서 이 작업 두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해보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RS 검색하시면 레플리카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셋에서 저는 이 도큐먼트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드 땡땡 하면 레플리카 셋 바로 나오게 되고요 API 버전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진엑스 만들기로 했죠 엔진엑스 rs.yaml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문제에서는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rs-enginex라고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 보면은 레이블즈를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블은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레플리카 셋의 레이블이라서 필요가 없고 매칭이 되어야 하는 레이블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셀렉터에 보면은 매치 레이블즈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리스트 형태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티어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rs-enginex라고 그냥 앱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해야지만 이 레플리카 셋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컨테이너즈의 이름은 엔진엑스로 그냥 정하도록 하고요 이미지의 이름도 엔진엑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트를 세팅하고 싶은 경우에는 포츠라고 정해주고 쭉 한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포트 땡땡 80이죠 그래서 번호가 801로 만들어집니다 레플리카스는 세 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랑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와 동일하게 세 개로 만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서 저희는 이것을 큐브시티에 create-f 옵션을 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맨 수정을 한 다음에 get 하시고 path을 해보시면은 세 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rs 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rs 작성 요령도 완전히 동일하죠 replicas, labels, 파세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명령인 스케일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edit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해서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이 edit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edit rs 한 다음에 nginx rs nginx죠 이름 정확하게 주시고 replicas를 찾은 다음에 10개로 스케일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i 눌러서 insert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내용을 교체해 주시고 colon wq 엔터 하시면 저장하고 나가십니다 edited가 이렇게 뜨면 설정이 잘 됐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edited가 안 뜨고 temp 파일이 저장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장이 잘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저장이 잘 된 것 같으니까 get rs 해보시면 10개 중에 9개가 이미 ready 상태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팟도 보시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wide 확인하시면 어느 노드에 어떤 팟이 올라와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eplicas set을 가지고 한 번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